이제 우리가 계속 이 새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크리스도가 7년 대효환란의 중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고 자신과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666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효환란의 7년 대효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천사가 그래서 와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악의 제국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이 악의 제국이 영혼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동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그 경고하신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첫 번째 천사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천사는 전한 것 두 번째는 둘째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의 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영혼할 것처럼 이 세상이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안에 있으면 함께 망하니까 소동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나오라는 것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7년 대우할란 전에 잘못된 그런 휴고를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7년 대우할란이 시작될 때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 3년 반이 끝나갈 때 한 해를 입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가 올라갔는데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수가 얼마냐면 14만 4천명 성경에 14만 4천명이 두 번 나온다겠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지파에서 12천명씩 뽑아서 전 세계 대우할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 그냥 성도 되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7년 대우할란의 중간에 되면 저 그리소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휴거가 한 번 있게 되는데 그거를 교회 가운데 이기는 승리자들의 그런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그리소인들은 뭐를 통하냐 환란을 이제 후 3년 반에 대우할란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그 7년 대우할란을 통과하는 그리소인들은 이 저 그리소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를 하니까 자기의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각 지역마다 다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666표를 받으라고 이런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 그리소가 짐승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저 그리소예요 그리고 그의 우상이란 건 저 그리소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666표 이렇게 나오죠 이 짐승의 표라고도 하고 사탄의 숫자인데 이 짐승에게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런 굉장히 저 그리소가 그런 강권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가서 그냥 그 저 그리소에게 경배하고 우상 전하고 그리고 666표를 다 받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받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해 말아요 믿었다 할지라도 짐승 저 그리소와 그 우상의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대관란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는 100%다 저 그리소에게 가서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죠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는데 안 받겠어요? 다 받죠 그런데 예수 이제 안 믿는 사람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다 이 표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게시록 13장 5절 전에 한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게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라고요? 경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겠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를 말하고 그런데 다 그 짐승에게 뭐를 한다고요? 경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라 이럴 때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여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계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교인만 내면 안 돼요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계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훈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또 유대인의 라비 선생님이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그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집안은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좀 오래된 집이 뭐 6대 집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몇 대 집안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믿은 그런 가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겠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우리 이름이 생명체계 기록이 돼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은 100% 다 저 그리스도와 그 우선계철하고 666표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여기 어떻게 돼요 짐승의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듭나고 그 이름이 생명체계 기록이 된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와 그 우선계 경배하고 666표를 받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도 저 그리스도와 그 우선계절하고 666표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저 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죽인대요 다 죽여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너 빨리 짐승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이 무서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됐지만 이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저 그리스도에게 가서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왜?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감옥에만 갇혀 잡아가도 그게 무서워가지고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거기다 가서 신사해서 절하고 목사들까지도 성도들로 물러오는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는데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그럼 이거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로마의 황제 우상에다 전하고 신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는데 안 하면 죽이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만 두려운 사람들은 배교를 해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배교하는 일들이 또 짐승의 표인 666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겠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지금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 그러니까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종이나 또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로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다 저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런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이제 표 안 받으면 물건 살고 팔고 못하면 어떻게 사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뭐를 받아요?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짐승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전하고 666 표를 받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가요? 지우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만 100% 다 받고 다 경배하고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그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많은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이 나와서 저 그리스도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 표를 받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여러분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 받았는데 666 표를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러면서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상징이야 우리의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우상에게 이거는 국가 어떤 의뢰 이런 행사이지 이것이 무슨 여기 우리가 마음으로 뭐 진짜로 내가 여기다 전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믿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 666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고 그다음에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전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갈등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 거기 가서 저래도 이거는 국가의식이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662 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거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가서 거기에 경배하고 666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면 천국 지옥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많이 그 간증을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책을 또 많이 쓴 사람들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서 주님을 만나고 왔다 하고 별별 걸 다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록한 말씀으로 비춰봐서 말씀에 맞으면 그게 맞는 것이고 말씀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와도 와서 해도 믿으면 안 되고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말씀에 맞으면 그게 맞는 것이고 말씀에 안 맞으면 아무리 자기가 천국 지옥 갔다 오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뭘 가지고 심판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누가 목사님이 이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어떻게 하던데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가 천국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랬는데 하면 그게 솔깃해서 현혹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홍아무개라고 하는 무슨 전도상과 그 사람이 남북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서 날짜까지 딱 말해가지고 빨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집이나 재산이나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지금도 어떤 분은 계속 자주 천국 지옥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했나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어떻게 한다고? 멸망길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대지 않도록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 번째 천사를 보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비하고 666표를 그 이마이나 손에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좋은 것은 대환란이 안 오면 좋지만 혹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그리고 이런 어떤 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날 그런 너무나 징조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세계가 전 세계가 전년병으로 팬데믹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을 뗐을 때 넷째 인을 뗐을 때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이라고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말씀 위에 굳게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세 번째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 믿는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100% 다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면 안 되겠구나 66 편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또 가르치는 교회들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야 666 이런 건 상징이다 그리고 이게 편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잘못됐다고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그 유튜브에 많이 있는지 몰라 이런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지 이걸 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무 설교나 보지 말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고 또 이런 어떤 유튜브 같은 거로 이런 걸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올리니까 성경의 암호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의 그 홍수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진짜 참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 그런다니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말씀의 홍수를 이룬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만 하면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우리 비 많이 왔었고 또 중국에 특히 여러분이 양자강이 넘으려고 했죠 엄청 막 땜이 무너진 어쩌니 막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만 명이 여러분 이재민이 되고 집이 다 잠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나니까 비가 많냐고 홍수가 나니까 물은 흘러 넘쳐서 막 물바다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부족해요 마실 진짜 마실 생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수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몇 번째 갑부가 됐대요 왜? 중국 전역에 비가 엄청나게 해서 다 홍수가 막 잠기고 이러니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더욱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지금 세상이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때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말씀 이 생명수 같은 말씀이 부족하고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먹고 다 죽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가운데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666 이건 상징이야 그러면서 이게 막 666을 받은다 어쩐다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마지막 때 이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아 어떤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이나 아니면 어떤 표 문신으로 새기거나 뭔가를 이런 거 할 때 그것이 매매의 수단이면 그것은 분명히 666이에요 매매의 수단이면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 그거는 상관없어 거짓 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 구원이 뭐 666 펴가지고 어떻게 없어지냐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하면서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설교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 명 있잖아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했냐면 보면 상징이다 이건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다 아니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12 곱하기 12 그래가지고 거기다 최대 배수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다 막 이런 식으로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 아니 각 지파에서 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나오잖아 그다음에 14장 1절로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을 받는 가운데 첫 열매라겠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고 그거 다 나왔잖아요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12 곱하기 12 성경이 어디가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천배수를 해서 이게 14만 4천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내 성경을 풀어가지고 666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여러분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설교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설교를 듣고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못하면 그러다가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올려놓고 잘못된 그게 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말씀에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 시대에 생수가 부족한 것처럼 진짜 참 생명을 주는 말씀이 부족한 시대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비하고 666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게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구절을 다시 한번 먼저 보여요 구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구절에 구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보여요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여기서 짐승은 저크리스도라게 있습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시 넘겨줘요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뭐를 마시리니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첫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 저크리스도가 그 우상에게 전하고 666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뭐를 마신다고요 포도주를 마신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포도주는 원래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마시면 어때 기분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해 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잘 안 마시죠 우리가 우리는 뭐 할 때 성찬식 할 때만 이제 마시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좋은 포도주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좋은 것은 또 황홀해질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어디에 포도주가 어디에 쓰입니까 잔치할 때라든가 무슨 즐거운 자리 이런 행사인데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이제 가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과 그 우상 경비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달콤한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주님이 마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노의 포도주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도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들이 진노를 해 화가 나면 어떤 칭찬을 그런 일이 있으면 왕이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셔요 좋은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걸 마셔요 그런데 이 어떤 신하나 어떤 사람이 왕명을 거역하고 국가의 큰 잘못을 죄를 범했으면 어때요 왕이 특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를 내려요 사약을 내려요 사약을 그렇죠 사약을 내려서 그걸 먹고 어떻게 죽어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대신 주님이 그 짐승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경비하고 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뭐예요 기쁨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의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를 주셨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여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 배교하고 짐승 저 그리스도에게 가서 경비하고 그 우상에 전하고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배교자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는 다시 말해서 고통과 죽음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짐승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부터 임하게 돼요 게시록 16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뭐예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일곱 대접 심판할 때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죽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 첫 번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부으니까 이런 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안 죽으려고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경비하려고 또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는데 그걸 죽지 않으려고 거기 가서 경비하고 666 표를 물건 사고 팔고 가는 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거 그거 표 받고 하면 잠깐 여러분 어떻게 최고로 길어봐야 그 기간이 얼마냐 3년 반이에요 3년 반 왜? 7년 대관란이 이렇게 있으면 저 그리스도가 7년 대관란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서 42개월 42달이라고 1260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이거 길어봐야 3년 반이야 그거를 안 죽고 3년 반 살고 좀 내가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 어려움 없이 하려고 해가지고 666 표받고 여기 경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그때 이때는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문제 생겨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면 주님이 금방 3년 반 지나면 주님이 바로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뒤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루관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진노의 처음에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두 번째는 거루관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뭐를? 고난을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디예요? 음부나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가서? 음부에 가서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았죠 우리가 결국에 죽으면 또 어디 갑니까? 나죠? 지옥 가죠 이 거루관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육령 유포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해요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짜 성도 기억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CBS나 CTS 이런 데 나와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일반 방송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데 나와서 여러분 이 표 받는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을 미용하고 현혹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으면 이게 죽거나 물건 사고 팔고 못 하는데 어떻게 힘들어 사라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이거는 상징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구원 받은 것이 예수 필요한 건데 왜 구원이 없어지겠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들어보니까 논리가 그럴 때가 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육융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건 구원과 상관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걸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경배하고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게 성경에 상관없다 이렇게 안 나오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장소가 지옥이잖아요 절대 여러분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그런 걸 아시고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이것에다 뭔가를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을 더해버리고 빼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해서 재하해버린다겠죠 이게 계속 가장 많은 이단들이 뭘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됩니다?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또 계속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가서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곳에서 새새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낮에 일해서 밤에 쉴 수 있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짐승, 이 저크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애의가 없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목사이든 장로든 병시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밤낮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것을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90% 이상 99%가 안 해요 이런 설교를 그리고 또 종말론만 너무 강조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너무 또 왜곡된 그런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현실 도피 맨날 그런 설교만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저크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그때 대활란 시대 이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신앙에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666표를 받고 안 죽고 자유롭게 매매를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죽더라도 저크리스도가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려고 물건을 매매를 못하더라도 666표를 안 받을 것인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데 죽음이 두렵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저크리스도가 그 우상이 경배하고 666표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보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온다면 엄청난 신앙의 도전인 거예요 진짜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없다 절대로 나는 666표를 안 받는다 해가지고 안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저 그리스도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목 뺌을 당하고 순결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666표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삶이 많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가서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이 절하고 666표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표 받고 저 그리스도 경배하고 해봤자 몇 년이라고요? 길어야 3년 반이요 길어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목이 잘라져서 예를 들어 죽는 순간 죽으면 우리는 어디예요? 천국이요 진짜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진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런데 왜 막 여기서 진짜 그때 이걸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드러날 겁니다 진짜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진짜 천국을 못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때요?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가서 경배하고 666표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 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고통은 길어야 3년입니다 우리가 3년 반이 고통스럽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고 영혼통으로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짐승과 그 우상이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으면 순교하고 또 어떤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사니 이제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7년 대우할란이 끝날 때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림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을 이제 이걸 결박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집어넣어요 이 사탄이랑 무적형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이제 민족을 심판하시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이 돼 천년왕국 주님이 이제 천년 동안 왕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목베임을 담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 우리가 부활을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때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성경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고 둘째 사망이 지옥에 가지 않고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뭐냐 왕로로 돼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 끝날 때 이게 또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이 끝나면 여기서 백보자 심판이라 해가지고 이 지구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모세 지옥에 던져지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이제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와서 영원토록 거기서 영생목락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 제림하는데 이때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는데 오늘 그랬잖아요 저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전하지 않고 그 오른손에 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로로 다리로다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기면 절대 주님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면 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여기서 배교해가지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게 저 그리스도 막 저기 할 때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대살론과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영어로나 편주로나 무슨 말로써 너희들 예수님 곧 온다고 이런 말 해도 현혹되지 말라 먼저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엄청나게 세상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이 사람은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제림하는데 이때 어떠니 왜 배교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666표 안 받은 물건 사고 팔고 못하고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살아봤죠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3년 동안 살고 그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면 죽으면 바로 영혼은 낙원이야 그랬다가 첫째 번에 참여해가지고 천연한국에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왕로를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왜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막 살라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이 가서 경배하고 육류표를 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절대로 이런 사람이 우리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짐승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육류표를 안 받아 죽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아메? 그게 복이에요 영광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 나오겠지만 자 그럼 우리가 그때 이 모든 환란의 시험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죠 누가 이게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계절하고 싶은 사람 육류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100%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벌였었대 만약에 너희들이 저 그리스도 그 우상이 경배하면 또 오른손이나 표 이만을 받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치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가서 세세토록 밤낮 시험을 당할 어찌 모두 고통을 당한다 경고하신 거예요 절대 너희 해선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런 어떤 환란을 오고 시험에 올 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유황교의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면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다고요? 인내가 저는 이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처음에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교로 옮겼을 때 거기서는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전에 조용규 목사님도 그랬는데 다 거기 놔둬봐요 말씀 환란전에 다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막 가르쳐 그런데 유황교의 시록을 내가 읽으면서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가 올라갔다는 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성도들 그러면 환란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환란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지 아 이거는 안 맞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서는 다 조용규 목사님도 올라가고 누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대환란 동안에 분명히 성도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랑 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언제 어떤 휴가가 있고 이런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몇 십 년 동안 진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성 요한계시로 몇 군데가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 지금 풀어주셨어요 제가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요한계시로 이런 사람들이 다 봤죠 그런 많이 봤어요 다 봤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막 육령의 표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환란 기간 동안에 그 환란을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육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시험과 환란을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서 정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인내를 평상시에 훈련해야 돼 인내 없는 게 갑자기 인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견디고 참고 이런 막 훈련을 해야 돼 지금부터 인내가 금방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그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냐 야곱에서 일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환란이 올 때 그걸 막 참고 견디고 하면 내가 뭐예요? 인내가 생겨요 인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막 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고 지체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이 길러지질 않아 인내가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런 것도 인내하면서 참아야 돼 어떤 소원한 일들이 빨리 안 열어줘도 인내하면서 참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더디어도 비록 아브라함처럼 로처럼 아니 요셉처럼 더디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계속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이런 사람들처럼 인내하면서 그걸 막 견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인내가 생겨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좀 막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변화됐으면 쓰겠는데 아휴 할란데 보니까 막 어떤 변화와 성숙이 안 돼 그럴 때도 에이 그냥 포기해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인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자신과 우상에 절하라고 육령의 표를 받으러 갈 때 여기서 승리하려면 성도들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인내가 있어요 아 나는 성질을 급해 못 참아 인내가 못해 여러분 지금부터 인내를 길러야 돼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도 보니까 제가 성질이 엄청 급했어요 진짜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야 주님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즉각 즉각 오더니 나중에는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 한 번 이렇게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래가지고 속으로 있잖아요 막 끙끙 아르면서 아니 왜 교회가 성장이 빨리 이렇게 안 돼? 목회자는 막 빨리 교회 성장시키려고 막 별걸 다 하고 막 목포에서 다른 교회 안 하는 청동은 전도 태신자 전도 먼 전도 먼 전도 다 갖다 막 배워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했는데 아 이게 안 돼 막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해도 안 돼 성령이 없이는 안 되니까 성령을 얼마나 금식하면서 해도 그리고 여기까지 차가지고 막 숨이 곧 멎을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내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로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제 인내가 늘었어요 지금은 좀 인내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부터 평상시에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니까 왜? 인내심이 없는 사람도 아이고 좀 참고 어떻게 갈라 하다 못 참고 가서 육융히 펴받아 막 활란과 핏박이 오는 그거 못 견디고 못 참고 그 가서 어떻게 또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절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죠? 인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승리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평상시 여러분이 그때 가서 승리하려면요 이런 모든 시험과 활란, 핏박을 이겨내려면 평상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계명이 있고 윤례와 또 율법과 규례와 이런 것들이 중 있죠 그런데 계명 그러면 보통 뭐를 말해요? 십계명 말하죠?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 우리가 여러분 이게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십계명의 일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죠 이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죠 그럼 자 이제 봐요 평상시에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자 하지 말라 요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일 거지 말라 안식회를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면서 이제 사련하지 말라 간호하지 말라 거의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쭉 이런 걸 이제 했어 계속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승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평상시에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못 섬겨 나는 우상 숭배하라기도 제사 지내라기도 시제 지내라기도 나는 절대 못해 이러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환란 있고 빗박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저 그리스도가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한테 경배해 내 우상의 경배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런데 평상시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막 빗박이 두려워가지고 시댁에서 빗박이 두려워가지고 뭐 한 누구 빗박이 두려워가지고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만들고 시제 지내고 이런 짓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건 평상시에 못 이긴 사람들이 이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우상이 만들어놓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가서 다 이게 엎드려 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때 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들다 어쩐다 하면 적당히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절대 그때 가서 여러분은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런 용용표를 받는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목에 칼이 들어왔으면 안 된다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귀신에게 내가 절할 수 없고 그리고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만이 이 환란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를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평상시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랬죠 믿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철저히 여러분이 믿음을 신앙생활을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의 설교 그거 들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해요 명예가 건강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인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신앙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을 절대적이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 먹어요 믿음 생활을 막 이랬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작당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평상시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있잖아요 환란이 오면 뒤로 물러가고 어떤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또 어떤 것은 시험에 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대충 철저하지 못한 적당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이 대활란 기간 동안에 여기서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전하지 않게 죽이고 육육육표 안 받은 물건 사고 팔고 이거 못 하면요 철저하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안 한 사람은요 다 가서 경배하고 육육육육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신앙생활은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들하고 교회 안 나오고 조그만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해서 뒤로 물러가고 조금 세상에 뭐 한 거 있으면 거기 달콤한데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또 타협적인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이때 갔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아, 적당히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너무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믿음 못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겠어요? 구원을 잃어버려 지옥에 가 구원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개명대로 철저히 예수에 대한 믿음 생활을 절대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절대적인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교회들 다닌 사람들은 이런 거 오면 그냥 한 물에 파도 한 번 지니까 다 쓸려가는 것처럼 싹 끓이다가 가버려요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말세치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 주신 거라고 안 믿는 자에게 주신 거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참여하려면 어떻게든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경비하면 안 되고 절대로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아메 그럼 우리가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했는데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돼 아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못 참아 아니에요 여러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힘들어도 어떤 거에 참는 훈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평상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평상시에 절대적인 신앙생활 타협하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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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